오늘 밤까지 자동차 개솔린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0센트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한동안 계속됐던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 하락세가 내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보호단체인 컨슈머와치독은 주내 정유소들이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개솔린 가격을 주말 동안 갤런당 30센트가량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아있던 겨울용 개솔린을 오늘부터 여름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은 겨울용 연료를 상대적으로 더 비싼 여름용 연료로 바꾸면서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지난 몇 주간 개솔린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개솔린 가격은 이미 오늘부터 주유소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스버디 닷컴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현재 LA 카운티의 레귤러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전보다 5.1센트 오른 2달러 40.8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하루 5.9센트 상승한 2달러 40.5센트입니다. 컨수머와 치독은 정유소들이 이번 주 일제 여름용 개솔린으로 교체하면서 LA의 경우 주말까지 갤런당 52센트까지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정보청은 주말까지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30에서 50센트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컨수머 워치독의 전망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폭의 인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유시설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일이라며 인상폭은 예상치보다 적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초 폭발 사고 이후 개솔린을 공급하지 못해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1달러 비싼 요인이 되었던 토렌스의 엑손모빌 정유시설이 빠르면 3월 중순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 달에는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